Q. 아퍼주산 소환 Q. 아퍼주산 소환 Q. 아퍼주산 소환 왜 안 뜨지? 아 우리가 안 뜨잖아 오 마이갓 네트워크 아 아 잠깐만 어? 아닌데? 스위트 알아? 아 나는 아이폰 쓰니까 어? 잠깐만 잠시만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인사드려야지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보러 바이 트위도어 네 오늘은 태연이와 왔습니다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밥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둘이 했던 데가 어디죠? 둘이 한 지 좀 됐죠 맞아요 둘이 한 지 좀 됐습니다 둘이 한 지 좀 됐죠 근데 수비인형을 끼워서 한 번 했는데 아 맞아 그때 했었지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업무는 지금 끝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제 모아 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되게 키게 됐어요 지금 약간 뇌 사수가 부족하거든요 맞고 방금 첫 번째 빡세게 했을 때 이미 정신이 들었어요 진짜 연말 기대하세요 얼마나 기대하세요 진짜 힘든 거 아쉬워서라도 아까워서라도 역 댓글입니다 진짜 가만 안 둬 약간 역 댓글 안무들이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럼요 저희 후보예요 저희 아 그래? 어디 어딘지는 잘 모르시네? 뭐 여러분들 나오니까 나 머리가 이랬구나 저희가 지금 앞머리스는 하고 왔는데 저희 둘 다 모자를 쓰고 춤추는 스타일이라 네 머리가 저도 원래 머리가 이렇게 길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머리가 다 눌려갖고 저희가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준아 태어난 확진자랑 접촉해서 코로나 걸렸는데 지금 39.9도 와 와 39.9도? 39.9도? 감히 상상이 안되는데 얼마나 진짜 얼마나 아플까 진짜 기어다니는 수준일텐데 저 그때 매직 찍을 때 한번 그 정도 경험하고 진짜 저승사는 얼굴 보고 왔거든요 조심하세요 날씨도 추워갖고 면역력 떨어지면 맞아요 여러분이 아파요 빠른 퀴유를 빕니다 저희 다 최근에 감기를 그때 걸려갖고 맞아요 아직 뭔가 이게 확실하게 안 떨어져요 지금 계속 맞아 나도 계속 기침이 온다 하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숙주로 시작을 해서 태연이가 가고 맞아요 그 다음에 범규가 가고 최태 피해자지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이게 잠깐 나갈 때도 좀 따뜻히 입고 그래야 돼요 저 잠깐 나간다고 맨날 얇게 입었다니 잘 먹겠습니다 다들 와사비 푸시나요? 저는 와사비 무조건 푸는데 네 와사비 안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잠시만 도대체 뭘 먹는 거야 이거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고기 고기 초밥 고기 초밥 고기 초밥 고기 초밥이에요 이게 위에가 고기에요 여러분 맛있어? 이거 나쁘지 않네 우리 맨날 시켜먹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네 너희 먹고 싶어 아 위가 줄어 아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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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시 varieties almighty apple S&P Agricork. 연준앤 태연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고기 넌 무슨 음료 수 좋아해요 무슨 음료 수 좋아하죠 저는 지금은 탄산 음료 오렌지 탄산음료 저는 요즘 책은 뗐지만 옥수수 시험차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먹으면서 할게요 둘 다 약간 멀티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맞먹을 때 제가 온몸에 당이 떨어져서 너는 먹었어 내가 천천히 먹으면서 댓글 읽어줄게 또 태현이하고 나하고 또 그거잖아요 스테이지 내가 방금 지워봤어 저희는 스테이지에요 여러분 난 우리가 그렇게 부르나 했네 형 우리 커버를 또 하잖아 아 좋죠? 되게 얼마 안 걸렸어요 스테이지 했잖아 페이퍼 하트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시절 올해는 글렀으니까요 여러분 페이퍼 하트 2022 버전 이래도 괜찮잖아요 면증이 던지면 이제 회사 직원분이 보시고 추진하실 거예요 맞아요 다행히 유닛으로 믹스테임 해도 되고 맞아 맞아 나 최근에 작업을 막 엄청나게 하고 있지는 못한데 네 연말 하느라 요즘 진짜 난 좀 저희도 좀 여유로워지나 했는데 다시 빡세지고 있어요 와 진짜 머릿속에 안무가 너무 많아서 계속 자면서 생각나요 최윤이 머리카락 감고 무슨 뜻일까 진짜 미치겠네 진짜 감소했어요 아니 지금 눌려서 그래요 가르마 계속 타 이 상태로 타갖고 모자 써서 그래요 맞아요 탈모 아니에요 맞아요 연준이가 손 많아요 나 엄청 많이 자랐는데 아 지금 제가 요즘 가르마를 계속 머리 빈 다음에 계속 이렇게 타서 여기가 비어 보이는 거지 절대 숱이 적지 않아요 저는 태연이 탈모 나는 푸력이 없지 난 탈모라고 하기에는 넌 숱이 많은데 어 좀 넘겨야 돼 어 이러면 이러면 좋지 아니 지금 자연스러운데 응 연준이 머리 빠지는 거 좋아야 아니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걸 좋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밥을 드셨나요 밥 먹을 땐가 그냥 이제 먹을 때지 이제 딱 저녁시간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도 이때쯤 나와서 드시지 않나요 그래요 아닌가요 잘 몰라요 저는 맞아요 저도 대부분 6시라고 나는 알고 있겠네요 헐 나 솜 떨어 왜 저도 너무 맛있네 나는 지금 떡볶이 먹는거 응 떡볶이 먹고 싶다 떡볶이 멤버 필요하세요? 저에게 더 줄게요 아 프로세트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프로세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좋아하실 줄 알았죠 물론 좋아해 주셔서 그걸 한 거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맞아요 그늘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린림 다 하고 막 이래서 증명이 됐죠 저희 연습 때 진짜 그런 걸 했다 우리 진짜 연습 때 그런 걸 연습했다 광결인 건 아닌데 힙합 엄청 많이 했어요 그쵸 그쵸 힙합 하고 싶다 힙합 나 진짜 힙합 하고 싶어 약간 수소파 나오신 분들처럼 입고 막 아노라 같은 거 입고 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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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힙합 형을 입고 큐 눌러쓰고 광고지 눌러쓰고 여러분 많이 춤이냐 조금 늦게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응 태양이 살 빠졌어? 방금 좀 빠진 거 같아요 태양이 빠질 살이 없는데 저는 계속 같은 양을 때려보고 있는데 진짜 저 되게 많이 때려놓거든요 많이 때려놓는데 너는 먹어도 살 쪄도 살 피가 안 나 맞아요 난 바로 나는데 저는 얼굴에 살이 잘 안 쪄갖고 오히려 제가 몸무게가 늘어도 몸이 좋아지면 살이 빠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렇다 타고난 거야 이 아이돌 하는 데는 살짝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재질 오늘 17일인가? 응 내일 수능이야 몇시 8일? 내일? 응 수능? 와 그러면은 몇몇 모아분들은 수능 준비하느라고 이거 못 보고 계셔도 그렇죠 수능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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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들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진짜 얼마나 떨릴까 난 고3 때 이제 나는 수능을 보긴 했지만 그렇지 유일하게 수능을 보고 왔잖아요 봤지만 나는 그렇게 막 어쨌건 나는 연습이었고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공부 쪽으로 갈 게 아닐까 근데 진짜 공부 준비한 애들은 정말 아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죽을라고 하던데 정말 힘내세요 진짜 앙만할게요 형 되게 맛있게 먹는다 하하하하하하 휴가 때 뭐 했네요 휴가 때 뭐 했냐 휴가 언제 있었죠? 이거 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휴가 언제 있었지? 휴가 언제 있었지? 아 그렇네 나 그때 뭐였죠? 이거 뭐였나? 되게 많네 저는 숙소에 좀 있다가 좀 운동했어요 그냥 운동했어요 너무 대답하네 저는 아 저는 이제 누나들하고 이모 하고 막 오셨었으니까 최근에 이모부터 오셨거든요 응 형 같이 얼굴 보고 밥 먹고 군단 갔다 오고 제가 뵌적 있지 않아요? 아 그러네 맞아요 태연이 맞아요 태연이 저는 그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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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베이비 시절 때 라스베가스에서 뵀잖아요 너 몇 살이었냐? 고2였냐? 아니요 고2? 중2 중2? 아 너 진짜 와 진짜 어이다 너 하여튼 태연이 중2 때 저 이제 고2 때 일본 연수 갔었잖아요 그때 네 LA까지 누나들하고 이모하고 이모부가 와서 같이 밥 먹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봤었어요 인사하고 맞아 맞아 그는 한국에 계셔 한국이에요 그래서 뵙고 진단은 꼭 한 번씩 드시는 거 같아요 지금 이거 좀 더 심한 게 또 가게 그냥 진짜 뭐 그래도 뭔가 흥미미 기분 좋아 말 흑아 때 마주치면은 저한테 와리와리 하세요 커피 사드릴게요 어 진짜요? 응 하벤도요 그 휴가 때 마주치면은 나보고 와리와리 하면은 나 커피 사는다 했어 형 감당 안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다 와리와리 이러고 지금 분당 어디에 채윤이 다 와리와리 하러 와라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아깝지 않아요 우리 모아한테 주는 거는 정규 이후로 뭔가 좀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 거 같아요 휴가 때 한 번 외출하면 한 번씩 꼭 알아봐 주시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감사하죠 지금 일본 활동 중이죠 엄연히 활동 중인데 많이들 녹화를 해놨으니까 맞아 맞아 지금 릴리즈 중이죠 일본 활동 봤을 때 재밌었네 진짜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어 만약에 보면 안은 척해도 되는 거 맞지? 한 척해도 됩니다 오프 콘서트 했으면 좋겠다 마마 오프 확정이죠? 확정이야? 기사 낳았던 거 같은데 좋아요 저희도 오프가 더 좋습니다 맞아요 이제 박수소리밖에 안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오프가 훨씬 낫긴 해요 긴장은 빡 들어가서 다 먹어줘? 아니요 스테이 이야기 같은 거 있어요? 아니요 되게 순탄하게 했을 텐데 녹음도 되게 금방 끝나고 엄청 빨리 했어 그날 가서 촬영도 원래 하나? 몇 시간 걸린 거 아니지 한두 시간 앞당겼나? 네 그래서 금방 한 한 시간만에 끝났어요 거의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끝났어 맞아 맞아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저희 안무가 뭔가요? 크로스트 이 정도 뭐야 오빠들 달인공간 고마워요 드라마 재료바말 럽송 영월럽 영월럽 인정 스마트 마리오 노르유즈 영월럽 괴물살려 날씨 루저러버 553 브로에 캐덴도 괴물살려 노르유즈 엄청 갈리네 엄청 갈리네 괴물살려 943 뉴루즈 뉴루즈 뉴루즈도 좋은데 나 뉴루즈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네가 뉴루즈 좀 하고 싶어 뉴루즈 안 한지 오래됐지 뉴루즈 안 한지 오래됐지 이거 찍었냐? 안 찍은 것 같은데 제가 셀카를 안 찍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튼 듬뿍 싫어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냥 먹 너 먹었어? 응 아우 아 잘 먹었다 ㅋㅋㅋ ㅋㅋㅋㅋ 잔인 아 네 삼류도 있네 시그 티셔 너무 귀엽다고요? 나 시그 티셔 나 시그에서 너무 재밌게 찍었어 시그 시그 이번에 놀이동산 가고 그 전에 뭐 했지? 어디 갔지? 그 첫날이 이제 놀이동산 컨셉이었고 둘째 날이 이제 거의 없잖아 그 진짜 놀이동산 그 아 그 전 파라다이스 아 그래서 첫날에 저희가 찍은 데가 스위스 마요일인데 그 다음에 비하인드로 나올 거예요 거기 안 올라가 봤지? 네 거기 막 양이랑 뭐 닭이랑 다 있었어 나는 애들 촬영할 때 으잉 애들 촬영할 때 혼자 가서 막 구경했는데 와 진짜 너무 좋더라 나중에 다시 꼭 들리고 싶은 것 중 하나였어 내가 바로 앞에서 골프 치다 응 구가 진짜 미쳤어요 하여튼 스위스 마요일 가보세요 이거 촬영하는데도 되게 촬영이라기보다는 되게 힐링 느낌으로 찍었던 거 같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직 시그 완전히 공개된 거 아니죠? 괜찮아요 더 귀여운 사진이 많아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닦으면 꾸덩하네 간장 초밥 몇 개 먹었나요? 저는 유부초밥 빼고 다 했습니다 그걸 얘기해도 돼요? 네 돼요 편해요 벌써 벌써? 네 오늘 12시에 일단 자지 말아봐요 네 오늘 12시에 일단 자지 말아봐요 머리 염색했냐고요? 아니요 보시다시피 아는 지 꽤 됐습니다 제 머리는 그리고 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흑발같이 이렇게 머리 아예 쫙 내려오고 긴가? 긴가? 많이 나왔네 네 코까지 봐 커튼이에요 커튼 진짜 이래 와 와 뭐야 미쳤네 이게 지금 계속 렌즈가 돌아가는건지 아니면은 앞머리 치고 제가 돌아버린건지 이게 계속 시야가 왜? 왜? 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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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중은 왜 태연이랑 키스 베스트 아티스트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베스트 아티스트 기대된다 최근에 한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최근에 한 것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 최근에 뭐랬죠? 최근에 화보 찍었어 맞아요 나왔네 바로 다음날 선공개에 나왔더라고요 보그 단체 사진이 나왔죠 그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화보 찍는 게 나왔네 너무 좋았어 네 화보 좋았어 하여튼 너무 잘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네요 사실 OK 컷을 보진 못했는데 그냥 현장에서 분위기는 좋았어 쇼피 라이브 기대하고 있네요 쇼피 쇼피 쉽지 않았죠 쇼피 쉽지 않았죠 현장에서 바뀌는 것도 많았고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네 저희가 막 멘트를 할 거예요 중간에 안티분들이 가면서 그러다가 쇼피 이런 거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대혼란 대혼란 초록색 안 먹었어요 초록색 와사비 초록색 와사비 와사비를 다 넣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 그거를 앞으로 갈 때마다 그걸로 하자 형이 저희 루저 러버 같은 거는 어딜 가든 좀 하잖아요 셀리티 곡 있잖아요 순천에 가면 형이 마지막에 순천바라해 이걸로 생각해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미쳤네요 저기 어디야 부산에 갔다가 부산 바다에 강릉 가면 강릉 바다에 하고 좋은데 해도 돼요? 그럼요 해도 되죠 하다 웃을 것 같아 거기서 보조되어야 되는데 나 아까 무슨 댓글을 봤는데 오빠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카메라 테스트 통과했는데 실물 미팅으로 가야 할까요? 솔직히 아직 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가보고 형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되죠 안 하면 되죠 뭐 갔는데 나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한다 그러면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온 거긴 하거든요 간절하게 저를 뭔가 바라시는 것 같아서 아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 저희 회사 처음 들어 온 이유가 저를 찾아주는 회사여서 간 거긴 해요 근데 우리를 좀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신 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좋은 회사죠 우리 회사 우리 회사 흔퇴근 인인의 몫입니다 그럼요 뭐든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 생각으로 한번 네, 맞아, 맞아 식사는 맛있었습니다 미찬이 원래 태풍 가는 것 같아 둘이 왔을 때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 기억나는 일이 많지 기억나는 일이 많지 기억나는 일이 진짜 많지 뭐가 있을까? 그냥 회사 채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 그치 뭐 아니, 진짜 뭐 그쵸 태원이랑 거의 초창기 멤버라서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했는지 몰랐어 맞아요 그냥 뭐 뭐 말씀드렸던 거 말투박기 이런 거 빼봤고 말투박기 하나 벽 부순 적도 있어요 짬뽕, 매운 짬뽕 먹고 맨날 우리 연습하다가 중간에 이제 단체 이제 연습 단체로 안무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팀 나가서 미션 줄 때도 있었는데 막 팀끼리 나가서 순대 커피 먹고 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약간 이런 게 좀 추억이었어요 추억이었어요 제가 볼 때 지나서 추억이에요 당시가 아름답진 않았어요 이거 뭐냐 저는 이거는 또 케어 하면 돼요 그냥 그렇긴 한데 선 놓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충격이 I don't care 하는 걸 제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CD 포토카드 태현 투성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든 듯이 얘기하시는데 그 당첨 받은 거예요 CD 포토카드 태현 저 투성이라고 아니 느낌 느낌표 생일 날아 좋으신 거야 이거는 느낌의 느낌 왜 태현만 보냈냐 처치 때문에 죄수 같다고요? 그렇네 약간 약간 오 맞아 이거 착시 착시 이거 이런 옷 입고 춤 영상 찍으면 그 사람 몸 이상해 보이는 거 알죠? 맞아 맞아 바보가 있네 연준아 훌라워프 춤 비하였는데 풀어져 아 저거 진짜 너 스매시 때 뭐 했냐 나는 나는 나 뭐 했지? 저 뭐 했지? 저 뭐 했죠? 저는 카드 띄우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 아는 거였어요 미리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너 내 훌라프 춤 맞냐? 아직 보진 못했는데 형이 썸네일을 봤어요 형이 팔 이렇게 하고 있냐고 난 그렇게 할 줄 몰랐지 그것도 그래서 조금 스매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컵별로 잘라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원티크 한 호흡에 쫙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사를 다 외워달라고 부탁이 들어와갖고 아 뭐 왔는데 어쩌겠어 외워야지 그래서 금방 빨리 외워갖고 하려니까 감정 감정대로 안 담기고 오글거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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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해야는겠는데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 새로운 경험이었어 아 근데 훌라워프 춤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다 하나씩 그게 있었다면서요 그 미션이 아 난 훌라워프 해갖고 되게 뭐라야되지 고정돼있는 것처럼 막 돌리는 거였거든 여전거 보고 있구나 하여튼 되게 어려웠어 나 찾아볼게요 이니아 바꿨죠 오 예리하다 맞아맞아 그 원래 쓰던 메인을 수리로 보내갖고 응 지금 다 하나씩 빠지고 있려서 훌라워프 춤 너무 진지해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아 진짜 보수 말아주세요 아니요 진짜 끝까지도 그런 흑적서도 하나 있어야지 좋은데 강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고 원래 다 그런거에요 모든 발자국이 다 이쁘진 않잖아요 아 그렇지 잘못 밟은 것도 있는 거 그렇지 오이갓 오이갓 아 내일 시험이 있다고 내일 그 시험인가 보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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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오늘은 전화나 카트고 일절 안 하고 있어요 혹시나 내가 심정 변화의 작은 그게 될까봐 음 좋다 네 어제 퇴근하자마자 전화해서 화이팅 화이팅 긴장 푸는 노하우 긴장 푸는 노하우 긴장 푸는 노하우 긴장감을 이용하거든요 긴장감 때문에 텐션이 저는 올라가서 오히려 그냥 그대로 있는 편이에요 긴장하시면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냥 그게 답인 거 같아요 그냥 공부한 만큼 나올 줄 아닐까 싶어요 큰 이벤트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도 떨지만 모두가 떨기 때문에 공평하다 똑같이 떨기 때문에 제일 잘하던 친구가 제일 합리적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음 떨리는 거를 걱정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 같고 맞아요 그냥 떨리면 내가 지금 긴장한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면은 그게 최선인 거 같습니다 떨리는 성격이나 급격하게 갑자기 막 심당박동을 줄이고 이럴 수도 없죠 그렇죠 네 형님 너무 떨지 않으세요 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못 본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한 번 정도는 떨리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잖아요 네 수능 봐 보고 싶은 생각 없냐고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는 저는 공부를 꼭 해갖고 대학교를 다시 다녀보고 싶어요 아 진짜 근데 나도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 뭐 지금 카카오톡에 파이팅 혹은 뭐 수능 이렇게 남기면은 그거 눈올 때 처럼 꼭 그러네요 오 진짜? 네 귀엽네 모아가 길 가다가 너희한테 두바또 와리와리 한 적 있네요 두바또 와리와리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시면 진짜 뭐 맛있는 거 사 드릴게요 대학생이 되면 뭘 가장 해보고 싶으세요? 대학생이 된다면 아니 뭔가 그런 것보다도 뭐지? 그냥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저는 사실 학교라는 장소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그냥 가보고 싶어요 음 음 7시에 저희가 또 방송이 나온대요 음 그래서 그거에 제가 딱 그거 보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음 아 7시에 방송 나오는구나 뭐가 나오지 오늘? 무슨 오늘 롤리즈 일정을 바꿔까 오늘 NTV 베스트 아티스트 출연하네요 야 야 야 야 야 야 수춘 조회수 천만 돌파 예 감사합니다 수춘 조회수 진짜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야 부끄러워 진짜 얼굴 작지야 얼굴 진짜 작다 솔직히 저는 아니고 태현이가 작죠 아니 말도 엄청 작아요 아니야 근데 너하고 휴닝이가 심각하게 작아 그리고 머리가 커서 저는 원래 얼굴은 작고 머리가 큰 게 좋은 거에요 사촌 누나들도 너 어렸을 때 배드였어? 막 이러고 노력했거든요 놀렸어요 어 댄스 보리 이링 위미 굿나잇 진짜 같이 뜨셨나봐요 땡큐 굿나잇 땡큐 굿나잇 와사비 머리 진짜 잘 어울리는데 와사비 머리 와사비 머리 뭐가 있었어? 나는 초록색 비슷한 머리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나 파란색이 빠진 말이겠구나 와 태현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팁이 뭐야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는 팁을 드릴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팁이요? 나 이제 지혜 등의 영화 모아분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 당장만 생각하는 게 그거랑 1번이랑 당장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약간 티비 저는 제가 보고 별로 기분 나쁜 생각 안 하거든요 약간 휴닝이나 저나 그런 게 좀 있어요 낙천적인 게 좀 그냥 딱 보고 아니면은 뭔가 안 좋은 의리를 봐도 에이씨 하고 그런 거 딱히 생각이 왔어요 내가 뒤에 뭐 해야 되고 멋있는 거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미 내가 잘한 뒤만 생각하는 거야 이미 나는 이미 나는 잘 있고 이미 내 반응이 폭발적으로 있고 생각 비우는 게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아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타임과 뭔가 환경이 있잖아요 밤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라든지 밤에 미치겠어 막 그런 타임을 본인이 의식해서 알았으면 그 시간을 좀 피해버리면 돼요 자든지 아니면 거실에 나와있든지 거실에 나와있으면 저랑 휴닝이랑 맨날 수빈이 형이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 그쵸 태현은 진짜로 위버스에 글 남기면 70%는 다 읽어 태현은 읽을 거예요 거의 그 정도 보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는 모든 글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글을 다 봐요 물론 이게 들어가서 본다는 게 아니라 속도기죠 속도기 게임 스위치 게임인가 딴 게임인데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게 될 거예요 마할 코카 무슨 뜻 있어 좋은 뜻이게 그쵸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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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자신감의 근본은 연습이고 일단 첫 번째 연습이고 현장에서 좀 더 끌어올리는 방법은 정말 내가 짱이다 생각하는 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너무나도 대담하신 분도 많고 근데 저는 저를 제가 자랑하고 저는 제가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깡이 필요한 거 같아요 나는 진짜로 딱 뭐 하기 전에 빅 이벤트 있기 전에 딱 거울 앞에 가서 난 쩔어 딱 찔러 놓고 얘기하세요 난 쩔어 그런 게 저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좀 뻔뻔함이 필요한 거 같아요 태연아 80하면 이제 연준이가 아니요 태연이가 이길거죠 저 진짜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렇지만 춤출 때는 잘합니다 그래도 그럼요 춤은 스킬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춤 생각하니까 아까 그거 생각했네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휴닝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바로 휘몰라 쳐서 바로 휘몰라 쳐서 나는 오히려 약간 좀 그래서 좀 꾸린 것 같긴 해 음 이게 텀이 있으니까 텀이 있음 아 이게 요즘 춤이 좀 고민이네요 노래 좀 잘 된다 싶으니까 춤이 고민이네요 아 충분히 내가 거울 보고 했을 때랑 음악에 맞췄을 때 너무 달라져서 그런 느낌 뭐 어떻게든 되게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뭐 핸드폰 케이스가 이게 그 스테이 했을 때 이걸로 끼라고 했어요 이걸로 바꿔 끼라고 이걸로 바꿔 끼라고 그래서 이걸로 바꿔 끼고 제가 가져왔어요 태현씨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드릴게요 태현씨 쓰세요 하시는데 제가 계속 쓰고 있는 거 아 계속 쓰고 있구나 그냥 한 조개 읽고 캡슈타임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래요? 네 이거 끝나고 또 안무 레슨지스 혹시? 뭐 할까요? 다행히 없어요 다행히 네? 다음은 뭐 하네? 우리 끝나고? 저는 인터뷰 같은 거 있고 알찬 하루입니다 응 VOTE TOMORROW WE'RE TOGETHER ON MAMA VOTE PLEASE 저도 VOTE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막 무슨 회원이어야 돼가지고 이래갖고 우리 마블들 믿기로 했어요 네 섹시맨 예아 아까 미애 봤어? 아뇨 저 지금 동체시력이 너무 오빠들 3명이서 잔다며 팀찬과 소문이 자자 해서 얘네들 보고 저기 뭔 소리를 짜고 있는지 쩔어 하이브 주변에 모아 슈퍼 있는 거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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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초등학교인가 거기 앞에 있던데 맞아요 너무하다 이런 거 같지 이토 선보일 예정 있습니까? 일단 기대해보세요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두 눈이 피곤합니까? 지금 눈이 피곤한 건지 제가 피곤한 건지 저희가 레슨 한 5시간 했는데 영혼이 털려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저 잠깐일 뿐 나 지금 각오가 되어있어 잠은 죽어서 잔다 난 진짜 온몸에 불사지를 준비해야 했어 지금 근래에 1년 중에서 가장 비장한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휴식타임 하고 브레이 할까요? 네 좋습니다 캡처 타임 보고 싶은 포즈가 있나요? 포즈 멤버들도 생일 카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압니다 스케줄 때문에 이제 인증하기 힘든 날들은 너무 죄송한데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고양이 포음증 고양이 랭랭랭랭 랭랭랭 피스? 어떻게 알아요? 퍼스? 퍼스? 퍼가 이건데 손이 퍼스 마지막 하트하고 끝날까요? 그래요 하트 네 좋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각자의 할 일을 떠나서 그죠 7시에 또 스케줄도 있고 7시에 또 NTV Best Artist 출연을 하니까요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냥 냥 수영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거 일어나면 앞 깜깜해지는 사람들 있죠 맞아요 그게 바이 굿바이